일단 저희가 사정상 화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1화 보편으로 이렇게 돼서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우리는 편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쇼미 1화를 봤는데 1차 체육관 심사 아 근데 재미없지 않았어? 아 1화 역대 1화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거 같은데? 나 왜 그렇지? 어... 지겨워졌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기름기를 좀 빼고 담백하게 가려는?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아 근데 약간 애... 애매해 애매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MSG에 그동안 찌들어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엠넷한테 세뇌되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로 준비한 참가자는 노윤아 민자 떨어진 지 8개월 아직은 건 나지 머리에 일단 노윤아 래퍼는 고래4에 준우승을 하고 드랍더비트에 우승을 했는데 운동선수로 따지면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중인 거고 주목할 만한 점은 고래4에서 이미 회차가 거듭되는 중에 이미 성장을 하는 참가자였기 때문에 드랍더비트에서 어느 정도 완성형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그동안 발전 속도로 따지면은 한 세미파이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 정도까지? 어 나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생각하거든? 스윙스랑 로꼬가 이제 샷아웃을 했다는 자료화면이 엠넷에서 나오더라고 아 근데 스윙스는 샷아웃을 너무 많이 해 아 스윙스 샷아웃 이제부터 빼 스윙스 거 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랩이 확실히 타격감이 있어 빡세게도 하는 라인도 가끔 많이 쓰는데 그럴 때도 여유있게 잘해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된다 그리고 형 허성현이 있어 내 걸음을 옮겨 내 다음 스텝에 닿을 때를 정해 방아쇠는 당겨지길 원해 많이 참았구나 나의 트레일 이제 난 참아 또 된 나의 번에 그 전 시즌 나왔을 때 전전인가? 진짜 좋게 봤거든 정말 인상을 많이 봤고 허성현이 인정하는 점은 쇼미10에 나오지 않고 올해 정규앨범 1집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있는 거라는 거야 어느 정도 자기의 인지도를 알리고 아메바 컬처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자기 주목 딱 받았을 때 자기 앨범 정도 하나 딱 나와주고 다음 걸 하던가 해야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적어도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역시나 톤이 미쳤고 안정적으로 랩을 진짜 잘한다 그래서 덧말릭 한번 해주시죠 이제 저스디스도 그랬고 덧말릭도 그렇고 VMC도 그랬고 다 이제 노바뱀이 됐잖아요 이제 빼박이지 그쵸 다 노바뱀이 됐기 때문에 전부 뱀이야 그래서 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일단 뱀끼리 뱀끼리 잘 지내야지 아니 저스티스는 발라드 앨범 냈는데 친하게 지내면 또 너무 평화로우면 또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디스는 언더그라운드 정신을 가진 신예가 어차피 또 덧말릭을 디스할 겁니다 또 가만히 안 있어 아니 심바 같은 사람들 어차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어차피 그 최종 수호자들이 있어 맞아 맞아 아지노선을 지키는 최종 수호자들이 꼭 있다고 그 덧말릭 가사 중에 평민의 핏줄 번의 DNA의 GL 네이페이 랩 게임의 니에 베 베 이름이 뭐 소영 이런 이제 라임떡칠 부분이 있다? 근데 난 진짜 어쩔 수 없나 봐 난 이런 라임떡칠에 반응을 했다 근데 그거는 나도 그러긴 해 아직까지 어쩔 수 없다 9세대다 힙합 9세대 라임떡칠의 반응함 그 다음에 가사 중에서 덧말릭 가사 중에서 버스에서 택시 그 뒤에는 포린 카라는 포린 카 어 있어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택시 그 뒤에는 포린 카 레몬이 좀 벌어갖고 택시 타다가 지금은 외제차 탄다 요런 내용의 가사인 거 같아 근데 과연 이거를 와이오가 들었으면 얼마나 열받았을까 아니 왜 굳이 아무리 라임맞추기 용이라 그래서 또 그렇지 포린 포린카 차라리 포린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포린카 박한구처럼 그리고 이제 QM이 나와버리죠 일단은 역시나 덧말릭 저스티스 QM 구도를 표까지 그려가면서 아 엠넷에서 이거는 못 참지 관계도까지 그려가면서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인공급으로 취급을 해준다는 게 일단은 좀 반가웠지 상당히 그 씬에서 과소평가가 되고 있는 뮤지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일단 반가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런 날선 가사만 쓰는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미에서는 과연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사실 쇼미가 기존의 힙합팬들이 쇼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잖아 QM한테는 딱 그게 적용이 잘 된다 기본적으로 톤이 딴딴하고 발성도 좋기 때문에 듣는 맛이 있는 래퍼라서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에 적합한 래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는 역시 가사인데 내가 진짜 감동받았던 건 이 가사야 인생이란 상점은 내게 시간을 담보로 꿈을 빌려줬고 그랬었지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들었나봐 노와란 이름의 빚쟁이 진짜 꿈을 꾼다 억지도 아니고 맥락이랑도 맞고 자기 상황이랑도 맞고 리얼한 가사라는 거지 1차에서 이런 걸 쓴다고? QM 작정했네 그리고 테이크1이 나옵니다 나는 저스티스가 인터뷰에서 말한 테이크1 얘기한 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동물적인데 정갈하다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항상 그렇잖아 감정이 푹 담겨있는데 절제는 되어있는 느낌 감정도 이만큼 담겨있고 절제도 간당간당하게 돼있어 요만큼 안 누르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돼있어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되게 그 선을 아는 사람인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조절이 되게 좋고 테이크1 일단 대놓고 돈 얘기 가사야 처음부터 그리고 1차 때 그 가사가 사실은 진방에 너무 많았어 가사 중에 그 힙합 팬이라는 부분 더블링을 심사위원인 릴보이가 쳐 이름은 김태균 초등학생 때부터 힙합 팬 힙합 팬 이게 무슨 가사지? 하면서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쇼미더머니1 나왔을 때 테이크1이 했던 가사고 그리고 믹스테이 테이크1 포 더 팀이라는 믹스테이프에서 배드코너스라는 곡에도 나왔던 가사 그러니까 자주 쓰는 가사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돈을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사로서 그걸 또 가져온 느낌이어서 맞아 맞아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이영지가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보여줬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시청률 빨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나와야 되는 것들은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은 뭐지?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이영지가 음악 활동이 되게 뜸하고 그냥 예능인인 것 같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쇼미를 또 나온다고? 의문을 품고 했던 거에 조금 그게 해소가 되긴 했어 근데 이제 더 콰이엇이 관통하는 말을 했는데 영지는 워낙 타고난 래퍼인데 랩에 신경을 쓸 겨를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악을 사랑하긴 하는데 랩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렇기에는 랩을 너무 잘해 너무 안 나와 피지컬은 최상급이야 리듬감도 엄청 좋고 그냥 피지컬 몰빵이야 그래서 네임드 참가자들 또 좀 특색이 있잖아?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잘 밸런스 맞추면서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다